한글자막 by 한효정 복역한 장기수와 모범수는 그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마치 분위기는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날 그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효도관광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그동안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위를 입은 선수들이 자기 등에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업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온심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업고 달려야 되는데 아무도 달리는 주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냐고 자신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쓸쓸한 등을 참아 올라 업업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교도소의 운동장은 이내 우름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서로 1등으로 빨리 달리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어머니 아버지를 업고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가고 싶은 아주 이상한 경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피를 주시고 어머니는 살을 주셨습니다 또 그 피와 살을 우리들의 자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인 것이지요 한 교도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부모님께 정말 죄인이 아닌가 그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만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이제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노소해지시고 부모님들은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유복자로 태어나셨거나 또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부모님은 격동의 세월에 태어나셨고 전쟁을 겪으시고 자녀를 키워오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엄마입니다 내가 모든 나라의 말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의 말에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늘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르는 말은 엄마일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는 그 눈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쳐다보는 얼굴은 엄마의 얼굴이지요 그래서 엄마보다 유대한 스승은 없다는 말도 있고 언제나 생각해도 눈물 나는 이름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홍열이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능 있는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작곡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자는 음악을 접고 이제는 귀국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유학한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느냐고 가진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그 편지를 받고 그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서부터 땅거미가 아칠 때까지 동네 근처에서부터 멀리 있는 산이라고 하는 산사는 모조리 뒤져서 끊임없이 솔방울을 긁어모았습니다 당시에 불소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마련을 합니다 1930년대에 쌀 한 가마가 13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그 솔방울을 긁어모아서 쌀 30가마 값을 마련했더니 얼마나 많은 수거와 헌신을 하셨겠습니까 쌀 30가마 값을 보낸 것을 그 아들이 받고 음악을 포기하려던 아들은 생각을 받고 와서 그 돈으로 중고 피아노 한 대를 사게 됩니다 그 청년이 이 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양주동 박사가 쓴 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나실제 괴로움 다해지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눈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들사 그릇댈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상은 지극하여라 이 노래 속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 속엔 오직 한 가지 자식을 위해서 시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생을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인간에게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버이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른다고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한다고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요 효도하며 살아야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자식이 늙은 어버이를 등에 업고 길을 가는 모양입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연하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늙으신 부모님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 길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효도한다고 하는 것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첫째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알아들인다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내 수고와 애쓰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만큼 마음에 상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지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분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선물이지요 그렇다면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 자신이지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그저 잘난 척하고 사는 우리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아니었을까 왜 우리들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가 한때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는 말까지 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못도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자는 것이지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가 잘리면 나무는 죽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뿌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후회의 대부분은 알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해드리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알아들이지 못해서 후회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가 있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방망이지를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엄마는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갈띠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코 문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시도 있습니다 이문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아버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우라만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이 힘들어할까 봐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이 없어도 말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있게 하시고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그 부모님들을 알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알아들이고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효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귀하게 들리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예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르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원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않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원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자를 기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효자는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거죠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부모의 말에 짜증내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그 말을 하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됩니다 80이 넘은 어머니가 60이 다 된 아들이 외출할 때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끊임없이 말하지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여전히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얘기합니다 말을 조심해라,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가끔씩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요 얼마 안 있으면 그 잔소리 같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도 그리울 때가 올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고향이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다고 가서 울 곳이 없어집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자랑할 곳이 없어집니다 계실 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 동기를 보시고 존중하고 잘 따라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벽기도 때 보면 정말 아픈 달이 거의 질질 끌다시피 새벽기도 오시는 그 관사님들을 보면 마음의 눈물이 납니다 혼자서 걸어올 수가 없으셔서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또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겨우겨우 교회에 오시는 그분 그분이 저거를 끌고 이 새벽기도에 오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 전에 출발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오신 거죠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수고하고 희생하신 것을 알아들이고 존중하는 원주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잘 사시든지 못 사시든지 권사님들 늙으신 부모님들에게 보이는 것은 딱 두 가지만 보입니다 하나는 외로움이고 하나는 그리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러시지요 먹고 사는 거 이 정도 굶지 않고 남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늙으신 부모님들의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외롭고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박범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가 시말라에 가서 그 시말라의 높은 산에 무거운 짐을 쥐고 힘겹게 가는 노세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짐을 쥐고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세를 보면서 엄마 생각에 나서 울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는 것으로 속상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살아계시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불러드리고 안아들이십시오 과연 우리가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해드리면 되지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돈이나 넉넉하게 드리고 때에 따라서 가서 뵙고 하는 것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원하는 것이 뭘까를 해서 그것을 채워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해소시켜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네가 잘 사는 것 그거면 된다 너네들이 그저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거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이 잘 사는 것 그거면 되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과 그 그리움 그것을 채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드리면 됩니다 기회에 있을 때 하십시오 부모님은 점점 쇠약해지시고 점점 어린아이 같이 되십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휴대폰 스마트폰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도 보내드리고 동영상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총명했던 우리 어머니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잘 쓰지를 못하십니다 카카오톡에서 보낸 사진을 이렇게 톡 찍으면 된다고 열 번도 더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도 옆으로 밀어서 그 화면이 없어지게 하죠 가끔씩 짜증이 확 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도 아직도 못하는 자식도 많이 있는데 그거 열 번 가르쳐 드려서 못한다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있어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는 못 바꿉니다 자식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도 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시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어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부모님의 남은 생애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